저는 숙춘시청 유평선수 박원진입니다. 제가 실업팀 들어와서 처음 1등이라 굉장히 기쁩니다.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숙춘시청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. 노력은 항상 하고요. 시합에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저라는 선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나 좋은 점 계속 찾아가면서 그렇게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.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. 좋은 기록이랑 또 큰 시합이나 많은 시합에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